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KBS 홍화경 기자님의 보도에 약간 반박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분이 제발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목에 저분의 성함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뉴스는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5.18에 대한 유튜브에서 차단되지 않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파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역사 왜곡 영상 그대로 접속 차단에도 꿈쩍 않는 유튜브라는 제목입니다. 첫 타이틀 읽어요. 유튜브를 통해 5.18 역사 왜곡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우파들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컨텐츠들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 동영상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 결정 내렸는데 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결정 내렸는데 차단되지 않고 있다. 유튜브가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홍화경 기자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자 일단 역사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승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이유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보는 사람의 시선, 위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이를테면 약 100여 년 전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똑같을까요? 분명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그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을 지배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진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을 덧붙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시선에서는 침략인 거고 저들 시선에서는 이제 확장인 거죠. 영토 확장. 결국은 똑같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도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건 맞죠? 맞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약 100여 년 전으로 우리나라를 한반도로 지배를 했던 저 일본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입장은 똑같았냐? 아니겠죠.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집에 여유있게 잘 살고 좀 권력이 있던 그런 계층과 많이 못 살고 오늘 내일 하는 사실 삶이 큰 의미가 없는 머슴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 뭐 그때 사실 노비까지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머슴이라는 형태로는 1950년대 전후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존재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삶이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분들이죠. 여기에서 뭔가를 발전을 하고 뭔가를 많은 것들을 모으고 뭐 그런 걸 꿈꾸는 분들은 거의 아니죠. 자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잘 사는 사람들의 시선이 과연 똑같았을까? 일본이 지배했던 그때가.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이제 해방되네? 아니 우리가 주인님과 똑같다고? 우리가 저 양반님들과 똑같다고? 라고 했지 않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자 역사는 분명한 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역사는 승자가 쓴 걸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쓰고 싶은 승자가 쓰는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후대는 그 승자가 기록한 그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여튼 다시 돌아와서 올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미 전두환, 노태우 그 시점에 올팔에 대한 평가는 있었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변했죠? 자 그 이후에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변했죠. 자 봐보세요. 한번 정의가 내려졌지만 이후에 다른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 시선에서는 그게 역사가 바로 잡힌 거죠. 5.18에 대한 이미 한번 정의가 내려졌지만 그 정의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건 또 다르게 보면 홍화경 기자는 알 거예요. 언론사니까. 언론사의 고발 프로그램들은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미 법적인 판단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한번 정의가 내려진 것을 다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대부분의 고발 시사 프로그램들이죠. 그러면 저 홍화경 기자의 주장대로 이미 한번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켜버린다면 그건 다시 쭉 돌아오면 과연 그러면 5.18에 대해서도 전두환과 노태우 때 정의 내려진 그것과 다른 정의가 내려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그 시대로 본다면 다른 의견인데 자 또 다른 걸로 자 우리 홍화경 기자가 있는 K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것들 기존의 어떤 사법적인 혹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 내려진 그것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목소리 자체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서운 건 이거예요. 다른 주장을 했다. 그러면 다른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건 올바른 사회예요. 내 말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말을 할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할 권리가 박탈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른 시선으로 뭔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뭐 이럴테면 역사 바로잡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좌파들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바로잡기 그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그 역사는 다 한 번 정의 내려진 건데 그걸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역사 바로잡기 뭐 과거사 바로세우는 뭐 그런 노력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박정희 이승만 뭐 다 재평가하잖아요. 그들 말로는 재평가라는 단어로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하잖아요. 다른 시선으로 그런 것들은 다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것들은 다 다시 재평가를 하면서 역사 바로잡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내려진 역사적 정의에 대해서 다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면서 시사고발 프로그램 하면서 다 사법적인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정의가 내려진 그걸 다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면서 왜 올팔에 대한 다른 시선은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태도가 계속 사람들의 머리에 의구심을 남게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KBS의 홍화경 기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